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버는 상속 크로스플랜 두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상속세 마련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보면요 그 수위를 장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사망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뭐 윤달이나 윤년의 수위를 장만하는 경우가 있구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상조를 요새 많이 가입하죠 자기 사후에 자녀들한테 피해를 주지 주고 싶지 않아 가지고 자신의 사망과 관련된 그런 어떤 장례 비용들을 자신들이 준비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그 크로스플랜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수위 장만이나 상조 준비하는 것보다 더 커다란 어떤 세금 문제 상속세를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 준비는 필요 없겠지만 재산이 있다면 수위 장만이나 상조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상속세 준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크로스플랜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부가 서로의 상속세를 미리 경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남편만 재산이 있고 아내가 재산이 없다 이래도 부부가 서로가 그 서로의 상속세를 위해서 크로스플랜으로 가입해야 됩니까 하고 여쭤보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당연합니다 남편만 재산이 있고 아내가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남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 공제 최대한 30억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산이 없던 배우자도 재산이 생깁니다 단독 배우자인 경우에는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죠 사망하면 5억원 초과는 전부 다 상속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이 없는 아내도 크로스플랜을 통해서 상속세를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로스플랜을 간단하게 도예해 봤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을 갖고 있고요 끝까지 재산권을 행사하십시오 그러나 돌아가실 때 되면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미리 상속세 마련 주머니를 준비하는 겁니다 종신보험을 가입해 놓고서요 나중에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플랜을 하게 된다면은요 자기 사후에 상속세에 대해서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사전에 일부 증의하거나 아니면 증의하지 않고도 상속세를 준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보험을 들어 놓고 나 사망하면 돈 10억원 줘 보험금 줘 하고 가입을 했는데 이것도 상속세 가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계약자 돈 많은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도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가입하고 나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수익자가 자녀나 법정 상속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요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기 때문에요 그 수익자인 상속인이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해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보험금은 상속 재산일까요 아닐까 여쭤보는 게 분이 계신데요 상속 재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아버지 사망은 보험금 10억원을 수령합니다 상속 재산일까요 민법상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라고 봅니다 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민법상에만 그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이 아니고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라고 평가했을 뿐이지 세법에서는요 간주 상속 재산 간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정한다는 거죠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반론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상속 재산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단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게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는요 상속 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험금 비가세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계약자 피보험자가 달라야 됩니다 그 다른 경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나오게끔 정신보험을 어머니가 가입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약자죠 그래서 계약자 피보험자가 다릅니다 이럴 경우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자가 받는 즉 아버지가 사망해서 어머니가 받는 보험금은 비과세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버지가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해서 중신보험을 가입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부 다 보험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 가야 되겠죠 어떻게 피해 가냐면요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해 놓아야 합니다 물론 사망하기 전이겠죠 예를 들어서 계약자 수익자를 어머니로 바꿔 놓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꿔 놓고 나서 나중에 아버지에 돌아가시면 당연히 수익자가 받는 보험금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요 자녀로 계약자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보다는요 배우자로 변경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그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계약자 수익자를 변경하면요 그 당시에 보험을 판단해서 보험을 평가해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세를 어떻게 부과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납입보험료 누계액하고 해왕환금 중에서 많은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배우자한테 변경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배우자 공제가 6억 원까지 면세점이다 보니까 대부분 종신보험 기납입보험료가 6억 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그럴 경우 배우자한테 계약자 변경을 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자녀한테 변경한다 그러면 당연히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니까 효과적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가도 어떤 분들은요 아버지가 피보험자 계약자인 상태에서 계약자만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계약자를 어머니로 바꿔놓는 거죠 그리고 수익자는요 혹시나 상속인이나 아니면 자녀로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이 됩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죠 다르다 보니까 증여세가 발생하니까 반드시 계약자 수익자는 동일한 사람으로 바꾸고 자녀보다는 배우자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인의 재산이지만 세법상은 간주상속재산으로 평가해서 상속세를 무조건 부과하는데 그러나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건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계약자 수익자가 다르다면 비과세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플랜을 정의해 봤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가입하고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가입을 합니다 당연히 아내는 남편을 위해 가입해 놓고 수익자가 아내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보험금은 비과세가 됩니다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리고 수익자는 남편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보험금 또한 마찬가지로 비과세가 됩니다 이렇게 크로스로 가입을 해 놓은다면 남편이 주거나 아내가 주거나 모두 다 보험금은 비과세로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비과세로 받은 이 돈으로 남편과 아내의 상속재산을 평가해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던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가입해 했던 사망보험금 10억 원 이것은 남편이 사망했기 때문에 남편의 예금과 같은 보험의 상속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자 수익자를 바꿔 놓으면 되겠습니다 바꿀 때 누구를 바꿔 놓느냐 당연히 자녀로 바꿔 놓으면 되겠습니다 바꿔 놓는데 이 남편의 재산은 바로 나중에 상속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꿀 때에도 상속세는 전부 다 누가 냅니까 아내가 남편이 사망으로 발생한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상속세를 내기 때문에 자녀들은 상속세를 어머니가 대신 내니까 그스란히 그냥 계약을 받아오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아내, 어머니가 나중에 사망하게 되면 자녀들이 보험금을 받겠죠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어머니의 재산을 자녀들이 전부 다 받고 어머니의 재산에서 발생하는 상속세를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오는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크로스 플랜이 완성되는데요 어떤 분이 말씀하세요 남편이 먼저 사망하지 않고 아내가 사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꾸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단지 순서가 좀 다를 뿐이 되겠죠 이렇듯 크로스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속세 제업 마련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으로 최적적인 어떤 솔루션이 되다 보니까요 적은 비용으로 경제적 어떤 개념이 되겠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준비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상속세 제업 마련 플랜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보험을 통해서 가입을 하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그 가입자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따라서 가입자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 건강이 나쁘다면 받지 않겠죠 그 다음에 가입 연령도 예를 들어 70세가 넘었다 그러면 가입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70세나 65세가 됐다 그러면 너무나 보험료가 비싸 가지고 가입 효과가 떨어지니까 가급적 40대 50대 60대 초반에 가입해서 크로스 플랜을 완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돈보는 상속 크로스 플랜 두 번째 시간 완벽한 상속세 마련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보는 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